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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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환대를 또 해주셔서 돌잡이 직접 고르신 거예요 근데 이거 다 팬분들께서 직접 이거 꾸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라서 제가 과일 잘 안 먹고 사인머스키처럼 딸기는 좀 좋아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아셨나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제 노래 중에 무뚝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과자가 무뚝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놓으신 것 같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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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지 음 이건 뭔지 모르겠고 망고 좋아요 망고 좋아하는 덕분에 또 호사를 또 돌잡이 이후에 또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환갑 전에 또 이렇게 좋은 선물들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또 첫 녹화고 오늘 생방으로 따지면 첫 날이잖아요 첫날에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살짝 오늘 좀 부담감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셔서 오늘 녹화도 생방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 좋은 노래를 들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아직 여러분들께 소개되지 않은 신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데뷔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많을텐데 오디션 프로를 통해서 얼굴을 알리지 못한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 트로 챔피언을 통해서 와 트로 챔피언을 통해서 이런 멋진 가수가 나왔다 이거 괜찮지 않을까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름에 걸맞게 챔피언이 MC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 덕분에 좀 긴장할 수 있는 그 텀을 여러분들이 좀 힘을 실어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트로트 챔피언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광성하게 많은 가수들이 출연해서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프로 챔피언 힘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넌 이미 춤출 수 있게 넌 이미 춤출 수 있게 차라리 처리 self αι En